2021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원정 12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지하가 있네.. 지하가 있었어.. 계십니까? 여러분들 지하를 좀 이따 가볼게요 지하가 진짜 이상하다 지하 기운이 이상해 1층에는 아직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지하에서 올라오는 기운인가? 누구세요? 누구.. 뭐야? 잠깐만..잠깐만.. 누구.. 아.. 이 층에 뭐 있다니까..? 꽤 무거운데..? 혹시 계십니까? 혹시 계십니까? 계세요..? 와..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 기운이 잠깐만.. 지금 어디서 올라오는 거지? 지하인가? 지하인가? 와.. 미쳤다.. 여기 뭐지? 잠깐만.. 그만하세요.. 잠깐.. 그만하세요.. 그만하세요.. 잠깐.. 여러분 지하 한번 가볼게요 이게 기운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지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미치겠다.. 지하 장난하네 죄송합니다 뭐야? 밑에.. 누구세요 밑에? 밑에 뭐야..? 뭐야? 누구 있어요? 뭐야..? 아무도 없는데..? 계세요..? 으아아아아아악!! 여러분들 여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.. 기운 엄청 세요.. 여러분 잠깐만요.. 여기 기운 엄청 세요 진짜.. 와.. 진짜 지하에.. 또 올라왔어.. 잠깐만요.. 누구에요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뭔 소리야..? 뭐야..? 뭐야..? 뭐..? 뭐야..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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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! 아.. 안되겠어.. 이거.. 지하를 가야되겠습니다 지금 지하가 문제인데 지하에서 대화를 시도해 봐야될거같아요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나... 이준어서.. 아iej ser 아아.. 아아아 아 reduce cosa 아.. 안녕하세요 또치! 어디갔어? 아아악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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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들어가지마!! 아아악!! 아아악!! 아아악!!! 아아악!! 안되네.. 와.. 안돼..왜..왜 완전히.. 사방..왜..왜 안돼 안돼.. 나 도저히 못하겠어 끝! 좋아요! 알람설정 부탁드려요